네 안녕하세요 순마실 입니다 네 오늘 아주 그 여러분도 이 식물이 보기는 많이 보았는데 과연 어떤 식물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잡초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가 같기도 하고 그런 식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식물도 쓰임새는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식물은 이름도 아주 특이합니다 방동산입니다 방동산이 이 방동산이는 우리나라 전국의 논이나 밭둑, 냇가, 강가 등에서 자라는 사초가의 한해사리 풀입니다 이 방동산이는 성질은 평하며 맛은 약간 달고 쓰며 독성은 없습니다 적파간 땅에서도 잘 자라지만 추위에는 약하고 땅속 줄기에는 옆으로 길게 뻗고 뿌리 끝에 타원양의 등이 줄기가 생깁니다 이것을 한양명으로 향부자라고 하고 작두향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향부자 많이 들으셨죠 주요 성분으로는 페놀로 비롯하여 알컬로이드, 폴라보노이드, 정류, 베타시토스테레놀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방동산이는 부인병에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잡초가 아닌 약초로 넘어갑니다 갱년기의 장애로 오는 우울증과 신경성 가민증에 방동산이를 달여 먹으면 마음과 정신이 차분해지고 진쟁이 되며 머리를 맑게 지는, 맑아지는 그런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상당히 효능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 방동산이 등의 뿌리, 그러니까 향부자는 신경통치료조로 널리 이용 중에 있으며 감기와 기침, 기관짐에도 효과가 매우 탁월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방동산이 향부자는 우리 몸에 막힌 기와 혈을 뚫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등의 줄기와 입줄기를 잘라보면 향기가 좋고 제가 이렇게 맡아보는 그렇습니다 소화주로 셰어를 거스러는 가스할명수 있죠 특정 상품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가스명수의 독한 맛이 바로 이 향부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스명수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맛이 일단 이 향부자에서 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가지 효능도 나타나고 또 수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요즘은 농가에서 이 방동산을 재배하여 판매도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약초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아주 잡초로만 알고 있었던 이 방동산이 향부자 오늘 실온 발견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울증에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혀를 뚫려주는 역할을 한다니까 앞으로 이 향부자 방동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화장품이나 어떤 소재 개발에 또 의약 개발에 이 향부자가 방동산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전해봅니다 저도 관심있게 계속 관찰하면서 시험을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잡초로만 얘기하셨던 우리 농가파트에 흔히 볼 수 있던 이 방동산이 향부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수마실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